도둥 도둥뚜둥 와 심많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처음 유튜브를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잖아요 감기에 무려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빨리 진행될지 몰라서 심많이 되면 뭘 진짜 뭐하는 의미 있을까 나중에 라이브를 한번 돌리시는게 유튜브 라이브 좋은거 같아요 한 번도 안해봐서 댓글 달고 하는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10만 기념 유튜브 라이브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10만 돌파 기념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 좋은거 어떡해 소리 크게 낼수도 없고 소리만 익힐수도 있나 감사해요 하여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TV에서 보여주는 것 이외에 자연스러운 모습 때문에 더 많이 구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아니면 저 혼자 있을 때 완전 평범한 그런 모습을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앞으로 더 많이 보여드리려고 한번 노력하면서 혼자 있을 때는 제가 혼자 막 찍고 일할때는 매니저 분들께서 찍어주시는데 더 자연스러운 모습 찍어보고 그리고 또 조금 더 편안한 그런 모습으로 유튜브나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장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